이번 영화는 시드니 올림픽을 배경으로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다른 베트남 전쟁에서 헤어졌던 아버지를 만나러 미국으로 갑니다. 아버지와 다른 나라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휴대전화가 그녀의 딸의 엄마는 30년 전에 헤어졌던 딸의 생부를 만나면서 닭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영화는 갈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. 이 영화는 호주, 한국, 베트남을 배경으로 3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루는 휴먼 드라마입니다. 이 영화는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. 제 영어는 더 좋은 것입니다. 누군가를 선택한다고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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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국에서 대팩터입니다. 한 개의 스토리아의 소식을 배우고 싶습니다. 이번 영화는 시드니 올림픽을 배경으로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다른 베트남 진쟁에서 헤어졌던 아버지를 만나러 미국으로 갑니다. 어떤 이유는 호아의 부부가 우리의 어머니가 기타의 비행 닿아대고 바다에 도착했습니다. 딸의 엄마는 30년 전에 헤어졌던 딸의 생부를 만나면서 딸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상당히 이에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영화는 갈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. 이 영화는 호주, 한국, 베트남을 배경으로 3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루는 휴먼 드라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